노래 퀴즈는 해도 돼. 동요 같은 거. 두 글자만 불러서 노래 맞추기. 어? 어떻게 하는 거야? 두 글자만 불러서. 흐흐. 내 기억이. 이런 거. 오, 재밌겠다. 샤이니 안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임이야. 이거 재밌다, 이거. 너희가 초상권 가지고 있나? 초상권? 초상권은 뭐. 저작권이겠지. 설마 초상권이겠지? 저작권 없어. 마음대로 써. 여기까지라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